. 할 말이 있어서 왔어. 네, 근데 다음에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? 제가 오늘 조금. 이번에 남긴 건 자기가 아니라고 했어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정말 내가 보여요? 내 목소리가 들리냐고요. 보여? 그전부터 보였어. 나뿐만이 아니야. 당신을 본 사람은 다 죽었어. 제발 살려줘. 다진 사람이 안 올게. 부탁이 있어요. 해동분서 서희강 선배한테 내 말을 전해줘요. 이번에 표식을 남긴 건 내가 아니에요. 내 말 알아들었어요. 이번에 표식을 남긴 건 자기가 아니라고 했다고요? 그 귀신이 그렇게 말했다니까.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온 거야. 이제 전했으니까 됐지? 잠시만요. 잠시만요.